2라운드 하실 분들 나와주세요, 다음 팀. 자, 이번에 라운드는 빌리 팀 vs 디에니 팀입니다. 우리 게임을 안 하는 우드 소녀는 어떤 팀이 응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어, 어떤 팀이 응원해요? 윤리! 윤리 화이팅! 화이팅! 자, 우리 광희 팀은? 윤리! 김감인가요! 너네 노선 잘 타라. 노선, 우리 노선! 자, 그럼 이제 게임 시작해볼게요. 준비해주시고, 마음의 준비. 네! 네! 둘! 어, 하나, 하나. 네, 생각보다 갑자기 이러네요. 어, 하나, 하나, 하나. 네, 생각보다 갑자기 이러네요. 잠시만, 잠시만. 뭐 하는 뭐야? 뭐 하는 거야? 뭐, 뭐, 뭐? 뭐? 뭐, 뭐야. 뭐 하는 거야? 뭐, 뭐, 뭐? 뭐, 뭐, 뭐? 우리 눈썹 감자 열뚤겨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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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야, 뭐야, 뭐야. 나와! 나와! 손버릇 나와! 손버릇 나와! 이거 뭐야? 대박이다! 형 혹시 울버린이에요? 제 몸에 잘하는 거예요 제 몸에 잘하는 거예요 플레어 플레이 안 돼 플레이 안 돼 플레이 안 돼 플레어 플레이가 안 돼요? 너무 똑같네 어떤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? 더티 플레이 안 돼 더티 플레이 안 돼 제대로 할게요 힘 주지도 않는데 막 터지더라고요 사실 난 알았는데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? 뭐가? 야 신경 쓰셨어 정찬! 뭐가? 왜 이렇게 신경 쓰셨어 이게 뭐야 선배님 미안합니다 다시 힘에 넣어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동시에 하나 동시에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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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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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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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은 무료 처리하고 최종 승리는 광희 팀입니다 자 선물 골라주세요 솔직히 키노가 다 했기 때문에 키노가 골라가요 키노가 골라주자 저 이걸로 할게요 제일 끈 거 골랐습니다 키노씨 여기 가운데 와서 여기 봐볼까? 우리 친구들 봐볼까? 아저씨는 찍어? 맞지? 오! 공기청정기야? 축하드려요 안 돼 안 돼 공기청정기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